얘는요. 반례를 생각을 해야겠다. 반례를. 그럼 a, e, n은 1이야. 그러면 얘가 생각할 수 있는건요. limit, n이 뭐하는 대로 갈 때 원래 이건 되는건데. a, n이 1이잖아. 만약에 얘가 1이면 limit a, e, n도 1이다. 이렇게 가는건 맞는데. 거꾸로 가는건 안된다는거네. limit, a, n은 1. 이것은 안된다. 왜냐하면 얘가 1이 될 경우 중에 이런게. minus 1에 2, n. 이렇게 될 경우에 a, n이 minus 1에 n승이야. 그쵸? 그러면 limit a, n은 얘는 발산하잖아요. 발산. 네, limit a, e, n은 minus 1에 제곱에 n승이니까 얘는 항상 1이 나오죠. 얘는 된다. limit a, 4, n. 얘도 minus 1에 4승에 n승이니까 1이 나와요. 얘는 수렴하는데 얘는 발산한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거죠. 그래서 얘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는거죠. 마찬가지로 2, n, minus 1도 같은걸로 발산할거죠. 마이너스 1에 2, n, minus 1은요. 홀수항이잖아요. 그러므로 마이너스 1, 1. 이렇게 진동하는 형태가 나오겠다. 그래서 얘는 발산을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게 짝수, 2, n, 4, n. 이렇게 짝수배로 가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a, n이 수렴하면 a, 2, n도 수렴한다. 짝수배로 가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게 더 편할거 같아요. 네. 그래서 얘는, 얘는 발예를 이렇게 알아두세요. a, n이 마이너스 1에 n승일 경우에 a, 2에는 1로 수렴하고 a, 4에는 1로 수렴하지만 a, 2, n, minus 1은 얘는 수렴하지 않는다. 얘도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해서 에이 엔